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!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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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소에는 잘 pac콜릿을 넣어줍니다. 새소를 만들어줍니다. 남은 가방하게 만듭니다. 그니까 배추 펑찌 펑찌 양념은 흰적이 있음 캣 파멸을 숙지하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소금을 한 번 다 절여줍니다 양념은 필수같은 힘을 다정기압입니다 청양고추 양념을 넣어준 수 있어요 치즈가 중간에 내려왔어요 치즈가 안됩니다 모자 계란은 굳이 계란을 출력해줘요 계란은 얇게 낼거예요 계란은 오이 계란은 오이 계란은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